자 일단 형님 차를 보니까 지금 제일 좋은 게 그나마 폭스네요 형님 요즘에 폭스 타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일단 플라잉팬은 무제한 있으시고 질차 내놓을게요 플라잉팬 그 다음에 캐릭터도 지금 보니까 그래도 좀 있으신데 아이템이 황금망토 뱃지 있고 황금망토 뱃지 쓰시면 되고 플라잉팬 이런 건 됐고 차만 있으면 되네요 차 레전드 레전드 파츠가 있는 차가 없다 맞지 얘들아 이계정 오늘 한번 심폐손싱 순터를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설의 카트박스가 있어요 여기서 백기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꺼요 바로 백기사 스페이터라도 나왔습니다 일단 레전드 카트바디 하나 던졌어요 레전드 카트박이스 하나 던졌기 때문에 바로 질차 일단 제일 좋은건 지금 현재 스펙터에요 자 형님의 원래 차가 제일 좋은게 포스였죠 기본 파츠 하지만 이젠 레전드 파츠 비교해볼까요? 자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형님 원래 포스가 제일 좋았잖아요 옵션만 봐도 포스같은 경우에는 940, 914, 975 910, 610이에요 근데 레전드 카트바디는 기본 파츠가 1005, 1007, 1015, 1005 엄청난 차이죠? 벌써부터 느껴지십니까 형님? 그 다음에 일단 아이템 있는거 따보겠습니다 와 루치도 야 이형님 루치 29만원 있었네 잘 됐다 루치 카드 떴어 거기서 100만원짜리 루치까지 뜨면 레전드 아니냐 얘들아 설마? 안나와요 이제 흑기사 도전해볼게요 요새 탑 30 카트디어에 센지는 안뜨지? 와 이거 완전 옛날거네 안떠요 그거? 어 맞지 안뜨지 근데 기간이 아직 안끝났길래 나는 신기해서 황금기어에서 또 흑기사 뜰수 있거든요 별선녀 일단 무장키리 좋고 스토커 9 갖다 버리고 산타 배치 액득 좋아요 벼루엑스 갖다 버리고 자 이제는 또 뭘 해야된다? vip 교환권이 있죠 자 여기서 일단 코인이 형님께서 밀코인이 있죠 야 파랑홍기어로 가자 이거 파랑홍기어가 낫겠지? 코인은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새 아 형님 잠시만요 일단 제가 쿠폰이 있거든요 형님 형님 일단 무조건 살려드릴게요 제가 쿠폰이 있는데 흑기사에 있어서 쿠폰이 있거든요 만약에 흑기사를 못 뽑으면 이거 쿠폰으로 살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까는거 깔 동안 화장실 한 번 타임 할게 얘들아 물 좀 떠올게요 오케이 현재는 스펙터가 제일 좋네요 일단 까봅시다 여기서도 파랑홍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근데 3일짜리잖아 파랑홍 자 이제는 뭘로 할거냐면 여기서 탈을 탑성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일단 잘하면 문저 오면은 형님 파랑홍기어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문저 오면 근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뗄지는 여기서 파랑홍기어 뜨면 진짜 심 레전드지 인정? 어 파랑홍 아 뭐야 파랑홍 뜨긴 떴는데 파랑홍 국가 떴어 그거 가끔 놀라잖아요 아 시브리 놀랬어 나도 순간 방금 아 그 느낌은 있는데 뭔가 뗄거 같아 왜냐면 지금 내가 이게 사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 얘들아 근데 내가 지금 딱 돌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존나 딱 뗄거 같아 진짜로 오 참 장난 많아 아 또 파랑홍 떴어 물론 국가 아 또 파랑홍 연달아 두 번 얘들아 8509 왜 이렇게 잘 뜨냐 뭔가 기운이 있는데 지금 8509를 주겠다 약간 그런 기운 아니냐 얘들아 뭔가 존나 줄 것 같은데 안 주네 일단 흑기사까지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러면 아싸리 야 49개는 뽑지 얘들아 와 스펙터까지 뽑았어요 잠깐만 흑기사 가나? 스펙터 가나? 절대 안 되지 스펙터 뽑았어 스펙터 안 되지 안 돼 와 미치! 형님 부서 7대였어요 개 레전드 레전드 부서 7대였어 부서 시간 이거 박으면 1035됩니다. 이거 흑기사 뽑으면 흑기사에다 세팅하시면 돼요 깔끔하게 쿠폰 드릴게요 쿠폰으로 씁시다 박수초가 500끼까지 깔끔하게 흑기사 넣어드릴게요 세팅 끝났어 흑기사에다가 쿠폰 터치를 방 1035 지려차? 이러면 이제 엔진만 뽑으시면 돼요 축하드립니다 흑기사 에스 나 한 번 달려볼게요 어디 여차 형님? 형 막자? 겁나 시원하게 날아가네 나로우 발성들 막자지 마루라 공기사 공기사 나는 공기사 공기사 감사합니다 땡큐 아디오스 엔진만 여러분 crucified